국제선 탑승 창구에 불이 모두 꺼졌고, 정막이 흐릅니다. 승객으로 북적여야 할 공항 로비는 오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5월, 플라이강원이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개점 위협 상태인 양양 국제공항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거점항공사인 플라이강원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국내 한 저가 항공사가 양양 제주노선 취향을 검토하면서 이곳 양양 국제공항도 공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정 관리 중인 플라이강원은 인수합병과 관련해 지난달 말 국내 기업 두 곳의 계약서를 서울 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 인수 예정자를 선정해 계약 조건을 밝히고, 다시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이른바 스토킹 호스 방식 매각입니다. 매각 공고는 오는 13일로 일주일간의 인수 제한서 접수 후 23일쯤 최종 인수 예정자가 결정되면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스토킹 호스가 제시하는 것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으며, 그 제한을 스토킹 호스가 받아들이면 스토킹 호스가 계약을 하는 거고, 그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계약 마무리가 5월 말까지 갈 것 같지는 아는데요. 플라이 강원 매각은 다음 달 초 법원에 기업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승인받고, 채권단 등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 관리에서 벗어나더라도 올해 안에 재운항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년가량 운항이 중단되면서 안전운항 증명을 새로 받고 항공기를 재도입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는 이와 별개로 국내 정기노선 운항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국내 대형 저가항공사가 다음 달 목표로 양양 제주노선 취항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여행사들이 7월에 몽골, 5월에는 중국 장가계 여행 상품을 만들어 국제선 전세기를 운항할 예정입니다. 유령공항이란 오명을 듣고 있는 양양국제공항, 그리고 지난해 두 차례 공개경제 입찰에 모두 실패했던 플라이강원이 다시 활로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15년간